드리는 말씀인데 처음에 모두 그렇고 뭐든 준수하시고 또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왜 여태 혼자세요? 그러게요. 안 그래도 요즘 들어 부쩍 외로운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럼요. 지가 중신 한번 서볼까요? 내 잘 아는 친동생 같은 여잔디 청담동에 큰 빌딩도 있고요. 인물도 준수하고 반반하고요. 성격도 확 끊고 좋고요.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전 이미 마음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. 네? 아 설마 그분이 우리 안사도는 아니지라. 샤드마우스 하는 거 본 게 진심인데 어쩐대? 한마디로 이 인간은 예비 가정 파탄범이오. 근데 미나면 뭐 짓을까? 조금 아깝다. 아니 왜 저래? 왜 그래요? 나 주차해야 돼. 응? 어? 좁아서 넌 못한다. 주차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? 비즈니스를 위한 기초 몽골. 여보. 오다가 주셨다. 나 필요 없으니까 너 해라. 그런 장난칠 시간이 있으면 베란다에 음식물 쓰레기나 좀 갖다 버려요. 냄새가 진동을 하던데. 장난? 아 이게 뭐야. 아 이 놈과 할머니고 코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. 진짜. 여보. 스타. 아 이 놈과. 아 이 놈과. 아 이 놈과. 이 놈과. 아 이 놈과. 아 이 놈과. 이 놈과.